한글자막ам 안녕. 저희 어떻게 할지 몰라서 지금 아니요. 내가 이리도록 할게요. 뭐 하고 싶어? I love you so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제가 드디어 왔습니다. 고스키입니다. 앞으로 많이 기억해 주세요. 어쩜 어쩜. 안녕하세요. 못하겠어요 이거! 약간 해요. 못하겠어요 일단. 안녕하세요. 그 형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자신의 매력을? 자신의 매력을? 어떻게를? 이러면 후다. 아 예 알겠습니다. 생각해. 네? 아니에요. 형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오케이 오케이 잘생겼어 잘생겼다. 알겠습니다. 오케이. 자 여러분 제가 인터뷰하겠습니다. 김남민 마이크를 부탁드립니다. 오늘 여러분 하고 있어요. 오늘 여러분 잘할 수 있어? 아 진짜? 아 진짜? 야 모르겠다. 아 싫어. 아 싫어. 야. 전부 다 해주셨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름 뭐예요? 뭐예요? 시원이에요. 앞으로는 거 많이 해. 미쳐보냐? 어떤 뭐? 마이크를? 마이크를. 잘 맞췄어요. 일본말로 인사하고. 뭐라 해야 되지? 가지는 말 진짜. 맨날 그냥. 가지는 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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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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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우리 곧 내려가요. 나한테 하시고 나한테 안 나왔네